여기서는 미분방정식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건 미분방정식 개념이에요 라플라스 개념인데 이거는 나중에 배우는 거다 라플라스 라플라스 파트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여기다 해 봅시다 s y s y s 이런 식이 있는데 사실 y s 이런 거는 한 덩이로 봐야 돼 한 덩이 어? 이거 y 가로 치고 s니까 y 곱하기 s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거는 s 로 이루어진 함수 y다 라는 뜻이에요 s 로 이루어진 함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y t t 로 이루어진 함수다 이렇게 문자가 있는데 그냥 y t 로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y 가로 치고 t 는 t 로 이루어진 함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 덩이로 본다 한 덩이 한 덩이 뭐뭐 있죠? y s y s 똑같은 덩이가 두 개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는 배웠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묶어버리고 싶어요 동류항 그리고 s y s 의 개수는 뭐죠? 개수 s y s 에 뭐가 곱해져있냐 이게 개수에요 y s 에 뭐가 곱해져 있죠? 개수 어차피 y s 는 그냥 y의 수 잖아요 곱해진 게 없죠 그렇지만 1 이라고 봅니다 개수는 1 s 그래서 y s 공통적인 부분 동류항 써주고 가로로 묶어준다 s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여기 파란색 부분이 동류항으로 묶어준 거에요 동류항으로 묶어준 거에요 그래서 전달 함수가 x s y s 이 꼴이 뭐냐 이게 전달 함수에요 우린 이제 좀 배웠죠? 이거 좀 어렵지만 한번 해볼게요 y 가 위에 있고 x 가 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식에서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아 여기 x s 가 여기 밑에 있네 그러니까 y s 는 냅두고 양옆에요 x s 로 나눠주자 그러면은 여기에 좌변을 x s 로 나눠줬으니까 나눠줬잖아요 x s 그대로 써주고 x s 로 나눠줬으니까 없어지죠 e 마이너스 st 그런데 이제 아직 이 꼴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뭐가 불청객이죠? s 플러스 1이에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1이 분자에 있다 어떻게 없애줘야 되죠? 나누기 s 플러스 1 여기다도 나누기 s 플러스 1 해주면 되죠 s 플러스 1을 나눠줬으니까 이거 이거 없어지고 x s y s 이렇게 되고요 s 플러스 1을 나눠줬으니까 분모로 가죠 분모로 나눠주면 분모로 간다 나눠주면 분수꼴로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 정리하는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전달함수는 그런 개념이고요 x s 분의 y s 꼴로 만들어서 왼쪽에는 x s 분의 y s 만 남겨두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8번 문제는 라플라스 개념이 필요해요 라플라스 개념 그 중에서도 미분 적분을 라플라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저희가 배운 등식에 관련된 식은 여기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동류항 묶어주는 거 x3 x3 묶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리고 x1 곱해져 있는 것들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거 이건 동류항 개념이죠 동류항 동류항의 나눗셈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이 식을 왜 이렇게 만드냐 x1 s 분의 x3 s 로 만드냐 이거는 식이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렇게 라플라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할 때는 등식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x1 s x3 s 를 이 별품모양 이 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거는 하나의 덩치예요 덩치 x1 곱하기 s 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함수예요 s 로 이루어진 x1 이란 함수 s 로 이루어졌다 s 로 이루어졌다 그냥 이거는 함수 묶어진 거예요 이것도 묶어진 거예요 이것도 묶어진 거예요 그래서 x1이 분모로 가야되네요 x1이 분모로 가야되니까 양 옆에 나누기 x1 s 나누기 x1 s 이렇게 해줍니다 왜냐? 나누기를 해주면 아까 전에도 배웠죠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누기를 해주면 분모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가 x3에 x1을 나눠줬으니까 분모로 가죠 앞에 옆에 곱해져 있던 거는 그대로 이 부분을 그냥 분모로 올릴게요 분모로 올려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여거여거 없어지고 2 s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2 이런 꼴이 됩니다 거의 다 됐죠 저희 s1 분의 s3 만들 거예요 s1 분의 s3 불청객이 있네요 이거네요 분자에 이게 있으니까 분자에 있으니까 이거를 또 나눠줍니다 나누기로 해줍시다 나누기 1 마이너스 s 분의 3 나누기 1 마이너스 s 분의 3 이꼴하고 이꼴하고 같죠 없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하면 나누기는 분모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s 분의 3 2 s 제곱 s 마이너스 2 이게 이 식에서 원하던 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1 마이너스 s 분의 3 이 없네요 1 마이너스 s 분의 3 이 해설에 없어요 해설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 분수에는 3분의 2라는게 있어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면 그 값도 똑같다 각각 2를 곱해봅시다 똑같이 곱해주면 똑같아요 2 2 3은 6 2 2는 4 2 2는 4 2를 곱한게 이 값인데 3분의 2랑 6분의 4가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또 정리를 해주고요 분모랑 분자에 똑같은 값을 곱하자 딱 보니까 여기 s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s 분의 3이 1 마이너스 s 분의 3이 1 마이너스 s 분의 3이 무엇을 곱해야지 무엇을 곱해야지 s 마이너스 3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그 값은 s입니다 s 1에다가 s를 곱하면 s가 되죠 마이너스 s 분의 3 마이너스 s 분의 3에 s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s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저희가 필요한거는 s였네요 그래서 여기에 s를 곱하고 s를 곱하고 밑에 s를 곱하니까 s 마이너스 3 s 곱하니까 s 세제곱 s 제곱 마이너스 2s s를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다 넣어주고 그러니까 s 마이너스 3 됐고 s 세제곱 플러스 s 제곱 마이너스 2 1번이네요 s를 동류항으로 뺐네요 한번 더 빼볼까요 s를 한번 빼면 s s 2s 제곱 s 마이너스 2 똑같잖아요 그래서 8번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쓴거는 동류항 등식 분수의 성질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면 똑같다 등식 자변 우변에 똑같이 곱하거나 똑같이 나누면 똑같다 동류항은 묶어준다 그리고 9번 루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좌변하고 우변이 있어요 좌변하고 우변에 똑같이 곱하거나 똑같이 나누면 그 등식은 성립해요 똑같이 루트를 씌어도 성립을 합니다 성립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된거에요 여긴 루트였고 음 우리가 할 수 있는거 여기 등식이 있네요 이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야되는데 어떤 식이든 x 말고 다 숫자에요 루트 2 마이너스 1 0.1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이 궁금하죠? x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x만 남기고 다른거 다 넘기는거에요 x 이거 그대로 써볼게요 루트 2 마이너스 1 0.1이 있다 그러면 이거 x만 남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x만 남기려면 x에 곱해져 있는걸 나누면 돼요 x 루트 2 마이너스 1 이 있는데 여기다 나누기 루트 2 마이너스 1 가로치고 이게 0.1이죠? 0.1에 똑같이 나누기 루트 2 마이너스 1 좌변 우변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없어지고 없어지고 똑같은걸 나눴으니까 5 나누기 5 나누기 루트 2 마이너스 1 나누기 루트 2 마이너스 1 그래서 x가 되고 나누기는 분수꼴로 0.1 루트 2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계산기 돌리면 되겠죠 여기서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기 돌리면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이 등식이다 똑같이 나눠줘도 똑같다 이거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배운 개념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저희는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는 나중에 한번 더 복습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게 개념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기출문제 풀면 어렵죠? 이 개념들이 다 혼용돼가지고 그래요 전기기사가 어려운 이유가 수학을 그냥 자유롭게 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아까 전에 y 3x 는 6이다 이거를 y분의 x는 네모꼴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불청객이 뭐예요? 3이죠? 3을 없애려면 나누기 나누기 3 나누기 3을 하면 돼요 왜냐면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 꼴이 되니까 3x y 이런게 있을 때 딱 딱 없어지니까 y분의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y분의 x가 됐고 6랑의 3은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모에 어떤게 있다면 나누기로 없애준다 분자에 뭐가 있다면 이런식이 있을 때 분모에 여기 y분의 x 꼴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불청객이 뭐죠? 3이죠 분모에 있으면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y분의 x만 남고요 2 3은 6 이렇게 되죠 이런 산수는 이게 자주 하다보면 좀 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계속 산수랑 수학이랑 전기 개념이랑 계속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다보면 늘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어렵더라도 받아들이세요 전기기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운 문제들만 있지만 저희가 아는 수학 개념들이 많아지면 정말 쉬운 문제들도 많아질 겁니다 좀 어려우셨겠지만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